아이씨 네 오오 치킨 치킨 아우 쉐이빙 헤어 컷 어, 페이스마사지 페이스마사지 한번 받아볼까, 이거? 네 Can I take a face massage? Yes How much? 500 500? Yes How much? 300 OK 이제 face massage 해볼까 Where from?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Wow, 왜 못 치자 쉴 줄 아는 거 맞아 Face massage your first time? No, first time? Me? No I'm first time I do many times Every day Yeah 말을 못하기가 분무기를 뿌려버리네 Where is that? Cream? Massage cream Nice Nice smell This one Rose water Water? Rose water Rose water Yes What is a rose water? Rose water is clean Clean? Yeah Yeah Your hand is so soft Soft Yes You like this girl hand huh? Yeah Yeah Fine Let's go Office massage In the next It's the same Face massage It means What? The same How could you do It's really It's a lot It's a lot The same Oh Wow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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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마사지 아이 마사지 아이 마사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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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닌거 같아보여도 단계도 여러가지가 있고 와우 꽤 시원한데요 오우 굿 굿 놀대 아니 와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무스라이더 무스라이더 좋은 서비스 물 마사지와 머리 마사지 머리 마사지? 네. 얼마나? 머리 마사지 300원 300원? 똑같은 가격이야? 네. 얼굴 마사지 500원 저는 300원 저는 300원 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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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 마사지 고맙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하하하 와 오 진짜 핸섬 노 핸섬 노 핸섬? 핸섬? 핸섬 뭔가 비효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저렴하게 한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느낌이 우선 너무 좋아요. 왜냐면 갔다와서 엄청 푸석푸석함을 느꼈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장 포카라의 한의민밤가 나와서 카트만 들어오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카트만 들어오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키위새? 아, 새는 한국말이지. 키위버트? 가는 길에 한 3, 4시간 가다가 점심 먹으러 내렸습니다. 뭐야, 뷔페야? 뭐야, 뭐야. 뷔페는 뷔페인데, 발밭 뷔페입니다.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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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점심은 달밭 파워입니다. 마지막 달밭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수정유장은 길 한복판이었습니다. 처음에 카츄만두 왔을 때는, 아,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인도에 있다가 와서 그런 거였어. 대자연에 있다가 오니까, 혼란이다 혼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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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만두. 도착했을 때, 유심하면서 친해졌던 친구인데, 보고 가면서 인사했더니, 2주가 지나도 기억을 해주네요. 루페스 온 곳이 어디에 있어요? 루페스. 루페스. aczego? 이제 카트만두에서도 인연을 잘 마무리를 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두 시키거나 김수장과 볼 한 레저베이션은? 많은 포쿠리 많은 싱킹볼 많은 마니차 와 여기 뭐야 아 벨 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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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en enrolled ций 이제 야쿠 , 이게 밥 어떻게 된거 같아요? 이렇게 이거 몇일? 이거? 1800원 왜? 왜 그냥 고봐요? 그냥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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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너는 왜요? 왜요? 다른 사람은 1,800만 원 너는 1,300만 원 왜요? 800만 원 1,200만 원 아니요 800만 원 네 9,900만 원 지난 8,900만 원 아니요 800만 원 800만 원 네 완벽해 오늘 너의 업체 첫 업체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첫 업체는? 오늘의 업체는 많은 업체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업체는 많은 업체는 없지만 아니요 너무 죄송합니다 2뿐이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퍼포먼스 2분이예요 잠시만요 메디테이션처럼요 네, 메디테이션처럼요 장식을 통해 장식을 하신다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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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상을 보면 자꾸 뭔가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텐데 아 맞습니다. 전 사실 한식을 정말 좋아하고 한식 그냥 좋아요. 한식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네팔 음식도 맛있긴 한데 그래도 한식이 정말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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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콜라가 없네? 아 기다리고 와 기다리던 이 제육볶음을 먹어봅시다. 길 가는데 이 모사가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돼? 어디 봐요? 4,50. 4,50. 오케이. 쏘이. Excuse me. How much? 2,50. 3,000. 오케이. 2,50. 2,50? 네. 내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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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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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돼, 행정. 맨날. 저는 뭐 물건 사는 걸 좋아했는데 흥정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뜨거운 토론의 현장. 너무 재밌어요. 밀고 당기기. 오늘 이렇게 카트만두로 다시 돌아와서 쇼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같이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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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